자 그렇게 그곳 겟세만에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돼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새벽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다고 했던 그런 일들을 그가 또 겪게 되며 절망하는 그런 곳이고 바로 전날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해놓고 위기 속에서 도망친 자신을 보며 베드로가 칸없이 나락으로 절망했던 바로 그 곳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도 함부로 그렇게 공약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의롭게 죽을 수 있고 남을 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조용히 하고 정말 찬진 우리의 삶 속에서 묵묵히 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목요일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또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렇게 이제 그 목요일 저녁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잡히실 건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새벽에 또 일부러 소집된 산해들인 공의회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회가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각본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이 법적인 권한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새벽에 또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도 이런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출순이고 그리고 그 당시 나사렛 갈릴리 지역 그 땅이 또 나뉘어져서 그 지역이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네 통치구회니까 네가 해결해라 근데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 그래도 뭐 하도 소문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도 위대하냐 난 한 점 보고 싶다 이런 차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뭐 이거 저거 물어보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대제자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계속 고소를 하니까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러고 나서는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상용선고가 내려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고문받고 모질게 끌려다니느라고 고나고 지친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로나무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돌 던지고 침뱉고 네가 하나님이냐 널 구해봐라 뭐 이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수욕을 당하시면서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럼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올라가서 과연 거기서 승리하게 되셨나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금요일 바로 정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12시간 만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곱 번의 말씀을 하시죠 가상칠언 그렇게 말하는데 일곱 번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잘 읽어보면 죽음이 예수님을 데려간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지금 됐어 이런 식으로 죽음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계속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은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하는구나 하고 조롱을 했지만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그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사람은 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었죠 뿐만 아니라 공예원들 중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던 이 사내들인 공회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둘 수 있도록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준비한 고운 배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로 깎아 만든 그 무덤의 장사를 지내고 돌로 입구를 막는 것 그게 고난의 금요일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토요일이죠 무덤 속인 겁니다 그렇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잡혀서 영원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죽음으로부터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 번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는 그런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토요일은 그렇게 침묵의 그런 날들로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의 죽임을 완전하게 꾸미기 위한 사람들은 분주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심지어 유대 제사장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로마의 군대를 보내서 지켜달라 왜냐하면 그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제자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시체 훔쳐가서 거짓말할지도 모른다 이래가면서 로마의 군대까지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후에 3일 만에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죽음의 건설을 깨뜨리고 그렇게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영원히 죽어 있을 수 없가라는 게 이제 성경에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던 이 막달라인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죠 특히 이제 엠마으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하신 일을 말씀을 딱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영원히 죽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 사랑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머지 제자들도 만나시게 되죠 또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또 다시 만나 주시면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목자국난 손을 직접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또 다시 찾으시죠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신 후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강력한 증거라는 건 증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그 후에 그런 제자들을 만나 주신 후에도 한 번에 500여 형제를 만나신 그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몇몇 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도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 목격자 중에 직접 목격했던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고린전서 15장을 보면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그런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 그러니까 이제 피를 나는 형제죠 육신의 형제 야고보도 만나 주시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 배단이로 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까지 그리고 공생의 40일과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그런 서로가 서로를 계속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이 죽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도 그런 고난 주간 가운데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더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힘내십시오